안녕하세요. 우리 같이 생명과학의 마지막 단원, 5단원, 생태계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. 생태계 단원은요, 전체 5개 중에 마지막 단원이고요. 중요도로 치자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. 우리가 보통 고2 때 내신을 하게 되는데요. 내신할 때 막 이 앞에까지 나가고 마지막 단원은 안 나가거나 굉장히 대충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몰라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게 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. 근데 여기가요,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든든한 단원이니까 지금 우리 같이 정확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. 이 단원은 크게 5개 소단원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. 일단 생태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.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개체군, 그리고 군집에 대해서 각각을 소개하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러한 애들이 살아갈 때 물질과 에너지, 물질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도 쓰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게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, 얘네들이 다양한 게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